별중인공은 아무도 없니? 다섯 명이 다 있는데 야, 우리 메이크업하고 올까? 저 샤비 좀 금방 갔다 왔어 멘트 준비됐어요? 지금 여러 가지, 여러 가지 안이 떠오르고 있어 아, 여기 있구나 이게 뭐라구요? 또 신라면이요? 얘 갑니다, 가! 얘 갑니다, 가! 미쳤어, 미쳤어 어서오세요 뭐, 뭐, 뭐 찾으세요? 생수 생수하라, 생수 생수? 뿌렸어, 죄가 없어서 뿌렸어? 제가 어제 짚어드렸죠? 네 맛은 있는데 못 짰어요? 네 네 네 가슴만 드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, 여기 주인공은 나의 역사 박태만 네? 주인공이에요? 네 주인공은 은혜들 있잖아 어? 뭐야? 어제 저랑 한참 황수 한참? 네 황수 은혜이잖아요 네 황수면 된 거 아니야? 황수... 아니, 우리 지금 오징어 다리를 몇 개를 들여야 돼 황수 나 광수인지 안 했어 네? 광수인지 안 했어, 너? 아니, 여기도 한참 나눠주고 황수 그럼 주인공 너는 주인공이 아닌가? 주인공 저는 그건 뭐예요? 저는 뭡니까, 그러면? 광수는 주인공이 아니었어 야, 메이크업이 무섭게 무섭나요? 아, 메이크업? 어떤 메이크업이지? 근데 메이크업 안 했어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은 본 모습만 봤지 안 한 걸 보니까 모르는 거지 마스크 써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아... 써보세요 여기 다 주인공 다 아니에요 아니요, 아니요 아... 선생님, 들어가세요 자, 광수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아니, 어제 얘기를 진짜 많이 나눴는데 하하하하하하 오징어 드리고, 지퍼드리고 다... 왜 주인공은 아무도 없니? 다섯 명이 다 있는데... 아... 야, 우리 가서 메이크업하고 올까? 야, 저 샵에 좀 금방 갔다 하하하하하하 여기 근처의 미용실 있을 거야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 하하하하하하